네! 쇼그레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기템은요, 짠! 존 페트루치 뉴 시그네처 덧노 피크인데요. 존 페트루치라고 해서 제가 웃었는데 존 페트루치 되게 많죠. 어..뭔가 모든 악기에 대한 자기의 커스텀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이 피크 또한 존 페트루치가 직접 제작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모양과 크기 다 존 페트루치가 고안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맞게 그래서 그 뭐 속주라든지 존 페트루치만의 그런 스타일적인 그런 플레이를 가장 쉽고 그리고 존 페트루치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피크가 아무래도 플레이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얘는 지금 기본 좋은 가격이 1500원에 향상되어 있고요. 보통 요즘 피크 막 2000원 넘어가는 것도 되게 많은데 얜 그래도 뭔가 구매를 했을 때 가고 싶은 것도 있으면서도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짐 덧노 이라고 이렇게 양각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도 그 시그네처 마크가 양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좀 클래식한 덧노 재즈3랑 플로우 피크 뭔가 그 두 피크의 특징을 좀 조화시켜서 좀 제작이 된 것 같고 어... 뭔가 윤곽선이나 유연성에서 두 개를 좀 같이 해놓으니까 좀 더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... 플레이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, 넓게 이게 좀 되어 있어서 그냥 물 방울 피크 보다 손에 더 작게 감긴다고 해야 되나? 네. 검지 부분에서 공간 활용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오 뭔가 느낌이나 사용하는 감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피킹 스타일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꾸면서 다양한 피킹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끔 손놀림을 좀 조절해주는 피크 같습니다 존 페트루치 시그네처 피크 덧노 피크 존 페트루치 트리니티 피크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 흑끄끄 taps